남편과 저에게 아버지께서 소고기를 한 톡 쏘신다고 하셔가지고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, 어머니. 내가 어땠는데? 살짝 오버댈 수는 있어요. 최대한 천천히 불안해. 빨리 먹으면 빨리 먹으면. 환불 안 되는 거 알지? 환불 안 되는 거 알지? 환불 안 되는 거 알지? 여러분, 안녕! 안녕하세요, 나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.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셔서 저에게 용돈을 좀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남편과 저에게 아버지께서 소고기를 한 톡 쏘신다고 하셔가지고 뛰어가려고 합니다. 소고기라고 하면 원래 또 남이 사주는 게 아이고, 남이 아니구나. 소고기라고 하면 그래도 또 제 카드보다는 다인의 카드로 먹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?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견뎌라. 너가 선택한 나름이다, 라고. 아니, 너 왜 내가 어때서? 준비 다 됐니? 음. 하자. 여보, 견뎌. 오늘도. 잘 견뎌? 준비돼 있어.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? 뭐 챙겨야 되는데. 제주도에서 산. 제주도에서 산 아버지 선물. 자, 그러면은 맛있게 맛있게 오늘 영상도 고고 하러 가시죠. 좋아요와 구독. 한 번 부탁드릴게요. 가자. 그 예전에 삼겹살.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한 1인분? 200g 먹는다고 했잖아. 그럼 소고기는 한 얼마 정도 먹어? 소고기도 그 정도? 진짜 감상 못할 사람이네. 그냥 감상하지. 절로 넘어가는 게 맞나, 지금? 여기 커플이 계시네요. 아버지 이거 선물. 게시고요. 네, 이거 모아들어. 들어가시죠. 어머니 몸 안좋을땐 소고기죠 소고기 5팩이랑 버섯 1개 소고기 5팩 자 이제 첫번째 고기인 꽃등심 올릴건데 오늘 소고기 가격 만족하시나요? 제가 만족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먹고 또 이제 그 냉면이나 이래저래 하면은 한 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네 살짝 오버될 수는 있어요 자 또 이제 저희 집안의 고기 담당인 제가 이렇게 싹 오늘 약간 좀 욕심이 가있다니 어? 어쩔 꼬마 땡겨 원래 예전에는 그 파인애플이나 이런것도 좀 구워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게 되더라구요 파인애플 고기 먹는다고 사원주에서 먹었어요 맞다 아 아 어머니 첫 끼였었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시간 전에 햄버거로 배를 가득 채우고 와가지고 그나마 이 양은 지금 양이 아니다 남편의 생각은 어떠신지 적은 양은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소금을 어깨주시는 스윗하신 저희 나버지님과 고기를 아주 일시정적으로 잘라주시는 스윗하신 내 남편님 그리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남함님과 살짝 긴각한 듯한 내 남편 이게 기름이 많이 나여가지고 고구메 그냥 각자의 그릇으로 슝 잘 먹자 말무랑 맛있습니다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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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소금만 찍어먹는 게 맛있는데 두 번째는 한우 갈비살 갈비살 아빠 몰랐대 최대한 천천히 구우라 빨리 구우면 많이 구우면 안 돼 아 빨리 구우면 많이 먹기 때문에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? 천천히 구우라고 제가 양이 적어서 환불 안 되는 거 알지? 탐색이 제일 구웠어요 탐색이 제일 구웠어요 아무 불가도 안 돼 그러고 그 하면 되는 대로 빨리 구우면 먹으라 선생님은 대년대로 빨리빨리 드시면 됩니다 오늘 천천히 먹어 뱉어난다 헐 갈비살 누가 골랐어요? 갈비살 갈비살 별로라고 생각해보죠 갈비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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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성빈 엄마 빼야겠다 옆으로 내 친구가 야 너 그 딸내미 시집가더니 얼굴 편안해졌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요즘 그런 데가 은근히 많아요 얼굴이 좀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네요 다행이다 그라모 참 역시 남편 밥이 좋은가볕 그러면서 남편 쌈장 뺏어먹기 이 밥은 니가 챙기 물어봐 아직 배는 안 불렀는데 주방 시간이 마감이어가지고 식사 먼저 시키려고요 각자 불러보세요 된장찌개밥 공기냉면 껍데기 여보는? 여보 얘기 봐 비빔냉면 비빔냉면? 고민인데 일단 띵떵해봐요 저희 된장찌개랑 공기밥 하나랑요 비빔냉면 두 개랑 그리고 물냉면 하나 더예요 남편 하루 종일 일만 하네 이건 살짝 기름이 많아 보인다 이건 그냥 먹어도 되겠다 밥도 안 먹으면 되겠는데 나름 안 먹으면 뭐 아버지 많이 드셨더라 incluso살이 넣으니까 좋네 식구만 한테 넣으니까 좋네 진짜 좋네 음 갈비살 맛있어 맛있던데? 어떤게 제일 맛있었는데? 갈비살 이별가서는 또 다르게 말았다 나한테 기통말 해봐라 갈비살 갈비살이네 사기꾼 아니야? 맛있습니다 면 김치 없으면 가져가서 먹어라 아주 맛있다 면 김치 면 김치 응, 체크 스테이크 다음 보시고 체크요리 코스요리 자, 어머니 된장 공깃밥 본냉면 짠 오빠는 살이 최고야, 두 그릇이 지금 요즘 아주 배가 커지셨어요 우리 아빠는 김이 성공이셔가지고 저렇게 한입씩 맛봐야돼요 니그도 한입만 좀 해놔 원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고질병이심 이건 보조물인데 고마워 자기야, 제자루 식초 넣었나? 응 넌 너너너네 자기야, 여보 고개 싸서 며칠 접시 열는 게 훨씬 낫네 응 여덟하고 안 넣고 말아볼까 음 음 면이 되게 여유다 그렇지? 엄마 이러면 좋아해 응, 나도 진짜 귀엽네 어떻게 생각하노? 고맙다 고정도쥔는 개새끼 이쁘댔어요 어디서 토매키 해먹인테 나 싶고? 아? 아 쩔어 아 쩔어 닭다리 안쩔어 안 먹어봐 이제 끝났어 고기 끝났어 국물 맛있네 장보고 먹는 데까지 하자비 안가자 우리 장보고 먹는 데 하자비 안가자 잘 적응하길 바래 응 적응 중인데 고마워 남편 끌려가는 것 같은데 잘 챙겨주고 잘 챙겨주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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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